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 또 성명서에서 태아는 분명히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성관계에 의해서 주어지는 존귀한 생명이며 우리의 미래이며 태어나고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렇게 얻게 된 아이들에 대한 사랑에는 모성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녀에게는 모성애와 더불어 부성애도 꼭 필요하다. 어머니들만 자녀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니며 이 세상의 많은 남성들 역시 자신의 닮은 자녀를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느끼고 책임감을 갖춘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신성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성애와 부성애는 세대를 이어 내려가며 지켜져야 할 인류의 소중한 본성이자 축복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낙토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청됩니다. 태아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태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며 축복입니다. f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 했습니다.